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그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글, 더불어민주당의 김홍글 의원에 대해서 같은 당에서 지금 거취를 결정해라 하는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투기와 재산신고 누락 의혹독을 받고 있는 같은 당의 김홍글에 대해서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김홍글이가 그동안 뚜렷한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100억 원대의 자산을 모았고 또 집을 여러 채 구입하면서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 하는 논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김한정의 이 말은 바로 국회의원의 거취를 결정해라 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사실상 김홍글에 대해서 국회의원 사퇴 압박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한정 의원은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들이 실망과 원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김홍글에 대해서 일종의 소나기가 오는 것이다. 여론의 소나기, 감시의 소나기, 비난의 소나기가 오는데 그러나 이건 지나면 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오늘 아침 신문 칼럼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럼 내용이 언급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바로 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날짜 한겨레 신문에는 멘탈갑 김홍글 부끄럽지 아니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칼럼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셋이 잇따라 연루된 이른바 홍삼트리오 사건대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나라 밖에 그 당시에 머물고 있던 김홍글 의원을 비밀리에 찾아갔다. 그래서 김홍글 의원에게 비리와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보라 하고 보냈던 것이라고 합니다. 내물 내용을 실토받은 이 관계자의 보고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악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환정 의원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사업가 최아무개, 최규선시로 알려져 있죠. 최아무개 씨가 대통령 삼남에게 돈을 내고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1부속실장이었던 김환정 의원에게 LA에 머물고 있던 삼남 홍글리를 만나보고 오라고 명령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 주변 호텔방에서 김홍글리를 만난 김환정 의원은 액수는 차이가 있지만 수차례 돈을 받은 건 사실이다. 청탁을 들어준 일은 없다고 입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돌아와 보고들였다. 김재중 대통령의 낙담과 충격의 모습을 아직 잊지 못한다. 속이 타던 여사님은 눈물을 보였다라고 회상을 했습니다. 김환정 의원은 야당 총재 시절 비서로 또 대통령 시절엔 부속실장으로 퇴임의회엔 이후엔 비서실장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의원,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경영이 어렵다. 실질적인 설립자, 창업주, 소유주이면서 근로자 600여 명을 정리해고 시켰고 그 가운데 임금도 상당 부분 체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보험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인데 지금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의원도 재산을 뒤로 빼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노조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부인과도 선거운동도 함께하고 여러 행사도 같이 하면서 사실상 이혼을 했다. 그런데 선거운동을 할 때 같이 나왔던 분이다. 그래서 재산을 빼돌려서 부인에게 돌려놓고 본인은 활동을 같이 하는 사실상 같이 살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이혼을 했다. 그래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 당사자와 함께 지금 김홍글도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과거에 김재중 대통령 시절에 뇌물을 한 36억 정도 받았다고 해서 감옥에 갔다 온 김홍글입니다. 김홍글 그 당시에 감옥에 갈 때 10편, 22편을 엎조려서 아주 주목을 받기도 했죠.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10편을 외우고 그러면서 감옥에 갔던 그래서 이희호 여사가 눈물을 짓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사자가 지금 또다시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돈 문제, 재물 문제다. 벌써 아파트를 한 6개월 동안에 새채를 마치 쇼핑하듯이 사드렸다 하는 것하고 그리고 아파트도 공격자 재산 신고할 때 하나는 누락을 해버렸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시가 한 100억이 된다고 하는데 김홍글은 그동안 뚜렷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돈을 본인이 특별하게 번 적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 돈이 출처가 어딜까?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핵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홍글은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서도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공천 중고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라서 그런데 지금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재산 문제에 또 걸려 있다. 이건 아주 좀 부도덕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10억 원대의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 2020년 3월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재산 신고 때 누락해서 고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을 정리한다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해놓고는 20대의 아들에게 정려를 했다. 그래서 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김홍글은 두 아들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그래서 정리했다. 그리고 아내가 재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김홍글의 부동산 투기 또는 자금 출처는 아주 중요한 이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글에 계속 떠들고 있었던, 떠들어댔던 김대중 비자금, 이른바 DJ 비자금 설이 나돌았다는 점을 비교 생각해보면 거기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김대중 비자금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김홍글을 파다 보면 김대중 비자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추미애 이슈 때문에 김홍글 이슈가 덮여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추미애 이슈가 좀 잠잠해지면 이 이슈도 보통 이슈가 아니다. 김대중 비자금과 그리고 김홍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는 것은 부동산 투기는 뭐 병력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이슈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김홍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미리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야당과 언론이 김홍글을 주목하기 전에 빨리 싹을 자르자 하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김홍글이가 쉽게 자리를 내놓을 것 같지도 않고 뭐 어떻게 딴 국회의원인데 이걸 내놓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미 상당수 국민들은 김홍글의 이 수상한 자금 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반드시 지금은 잠잠하더라도 반드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만간 또 전국의 내관 또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